한 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 보지 뭐 상택이 오늘 미국 갔다더라 나중에 내가 병워라 병워라? 그런 것 같다 우선 돈 얻고 작은 식이에요 이 정도면 눕는 게 낫지 않아요? 이 정도면 눕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니까 웃음이 나네 진짜 니 살이 많이 미친네 이게 오정용이란 게 너무 웃겨 이렇게 하니까 장례식 먹어서 미안하다고 제가 한 마디 바빠갖고 많이 크네 동서 자기가 더 큰 모습이 자기가 웃으면 안 되네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? 아 죄송합니다 저 유아인 아니야? 저 유아인 아니야? 저 유아인 야 넌 매트로 매트로 저 유아인 어이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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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사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비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정반 세월이 지나면 다 있고 잘 지낼 수 있을 기다 전문은 내가 해줄게 하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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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가라 하와이 여기까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